안녕하세요. 이슈또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김옥빈과 그리고 이희준씨가 서로 연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한 커플의 선남선녀 커플이 탄생을 한 건데요. 이희준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두 사람이 최근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이 맞다라고 연애설을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현재 두 사람이 유럽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 것도 맞다라고 밝혀서 얼마 전 올려온 그 목격담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김옥빈씨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역시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것은 최근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교제설을 인정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식적인 연애인 커플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애설이 불거워지게 된 것은 한 목격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 그 한 커뮤니티에서 체코 프라를 두 사람이 여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목격담과 함께 사진까지 찍혔다고 하네요. 이 사진이 목격담과 올라오면서 두 사람의 연애설은 빼도박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얼마 전 그 한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지 한 한 달 정도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귄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해외여행이라 조금 이른감이 없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해외여행을 계획한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사람은 남녀가 개인 가인도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여행을 즐겼다는 목격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들이대자마자 두 사람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급하게 피했다라는 그런 목격담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죠. 유나의 거리에서 이희준 씨와 김옥분 씨는 서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면 남녀 사이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아주 솔직한 성격에다가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성격이어서 그동안 아주 조용하게 연애를 해오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아주 충실해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빈 씨의 또 최근에 인터뷰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옥빈 씨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 연애는 그동안 계속해왔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희준 씨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나는 행동파인데 또 오빠는 논리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아주 부러웠다라고 밝혀준 바도 있었는데요. 역시 남자는 행동파여야 되는데 김옥빈 씨가 또 시원 씨라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옥빈 씨가 먼저 대시를 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으니까 공식 커플로서 앞으로 내놓고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남, 선녀 커플 두 사람 둘 다 나이가 그렇게 적지는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TV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습니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